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처음 상승했지만 충청지역은 떨어지거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.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0.04%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. 그러나 대전과 세종은 각각 0.1% 올라 보합세 수준을 보이고 있고 충남은 마이너스 0.13% 하락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 매주 큰 상승을 보였던 세종의 전세가격은 0.01%로 줄었고 대전은 0.02%, 충남 마이너스 0.06%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